이게 에너지예요. 아 또 성의 에너지가. 슬라이드 했습니다. 하나 둘 셋.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. 왕수 있잖아 왕수. 가만히 좀 개소리였어. 간다 자. 길다 길어. 나는 위로만 가는데. 이거 한번 할래요? 슬리퍼. 좋아 좋아 좋아. 슬리퍼래서. 슬리퍼가 원래 잘 행각이 좋아. 이름이 뭐야 이름이? 고태민 화이팅. 세게 해도 될 것 같아 세게. 경로 보고. 자 자신 있게. 그냥 던져 그냥.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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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힘이 좋은데 근데. 이거 쉽지 않아. 야 이거 쉽지 않아. 네. 야. 얘네들 늘려면 좋아. 형님. 트랜지 화이팅. 무령 화이팅. 화이팅. 됐다. 와아. 으아. 살아내. 아아아아. 살아있네. 와. 튀기만??? 선배님 성공. 하나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. 비슷해 비슷해. 아 비슷했어 비슷했어. 강재 화이팅.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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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.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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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. 우리 한 번 생일이 하옵니다. 하옵니다. 괜찮습니다. 가자 광수야. 됐다 됐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 진짜 축하합니다. 한 번. 둘 셋. 잡브야. 됐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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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석이네가 어디시죠? 회수업장 재석이네? 근데 그 형님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밥 두 번 먹고 10반 한 번 올렸을 뿐인데 회수업장 말잖아 아직도 많은 분이 많이 사랑하지 않으시나봐요 그리고 PD가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거